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방치원시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방치원시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 봤는데 바로 한번 해볼까요? 게임 시작 안녕하세요 젊은족자님 이제 사냥하는 법을 배웁시다 밑에 사냥 버튼 눌러서 어 돼지 왕돼지가 있어요 1스테이지 시작인가봐요 왕돼지를 잡아라 어 요렇게 때려잡아서 바로다가 왕돼지 뭐야 이거 터치하래요 원시인을 레벨업 하세요 캐릭터가 되게 많네요 레벨업은 고기로 하고 딱 봐도 요 녀석들은 뽑기 오지게 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사냥을 시작하세요 시작하자 이 게임 뭐야 상성도 있나? 왼쪽에 뭐 상성 같은 거 있네 이거 새로운 동물 동물 선택 돼지 이 게임 돼지 참 좋아하네 동물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면 동물이 자랍니다 또 전투해라 시작하자 어 요번에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조개껍질을 얻었어요 껍질이 충분히 모여 소원을 빌고 새로운 병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가운데 분수 눌러서 아 이게 뽑기하는 건가 보다 어 요렇게 뽑아야 돼 아무나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두막 다시 들어가서 일단 강화 한번 해주고 딱 봐도 원딜러죠 다시 한번 사냥을 해볼까 스테이지 4 시작하자 요번에는 새네요 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게임이 쉽네 획득하고 다시 우물을 눌러서 소원해라 얜 뭐냐 일단 얻었고 또 스테이지 시작 이건 또 뭐냐 병사 유형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투에서 커다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막 위치 바꿔가지고 그러면 원딜러를 뒤에다가 놓고 얘는 뭐냐 그냥 대충 배치한 다음에 시작하자 자 과연 어 가까이서 싸우는 애구나 뭐야 다 털렸는데 하지만 나의 승리 자 다음 바로다가 사망 새로운 동물 획득 요번에는 생가 동물은 고기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떠나지 마세요 어 이 돼지들이 고기를 생성을 하네 돼지 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동물들이 고기를 소환하나봐요 요런 식으로 어 요거 좋다 대충 또 레벨업 요렇게 해주고 고기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 자 다음 스테이지 역시나 별거구 첫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어서 제 선물을 받으세요 선물 나눠 껍데기 2800개 어 또 뽑아 10회 뽑을 수 있네요 어 새로운 병사 원래 있던 거 어 새로운 병사 어 새로운 병사 또 얻었고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똑같은 동료 조각이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클래시로알 같네 성급 업그레이드 시 병력의 수가 증가합니다 아 어 요게임 괜찮은데 사기 레벨업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0.5% 상승했어요 얘는 뭐야 좀 좋은 애 같은데 광역 피해래요 요런 애들은 또 레벨업 해줘야지 고기 수급 해주고 와 여기 꽉 채운 거 봐봐 사냥을 시작하자 새로운 애들 능력은 어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자 새로운 동물 곰돌이 구 스테이지에 바로다가 사망 새로운 동물 또 얻었고 뭐야 뭐가 하나 또 열렸어요 동물 희생을 통해 사원의 레벨을 올리고 모든 동물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하라고? 뭐지 약간 환생 같은 건가? 아 성장한 동물 9마리를 보유했을 때 재물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대박인데? 원래는 동물 수익 곱하기 100%인데 희생 한번 하면은 동물 수익이 곱하기 2.32k 갑자기 확 올라가네 이거 근데 진화하려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? 막 1시간 58분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일단 전투 또 시작하고 상랭 자 일단 계속해서 스테이지 한번 나아가 볼게요 어? 새로운 병사 얻었습니다 앗 고대 괴수입니다 매우 강력한 병사로서 자세한 정보는 병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태까진 인간 나오다가 갑자기 뭐 용 같은 게 나왔어요 쌍두 드래곤 고대 괴수는 강력한 액티브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벨업 아그 약간 전설 캐릭터 그런 느낌인가? 어디 한번 써봅시다 오 얘만 이렇게 체력 바가 따로 있네 자 어떻게 싸우냐 오 야 이거 광역 딜에다가 스킬 내가 직접 써줘야 되네 와 이거 괜찮다 스킬도 자동 버튼 따로 있네 이거 올 전설로 맞추면은 완전 사기 되겠는데? 동물의 알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은 부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알을 등록을 시켜라 처음에는 무료로 열 수가 있다 뭐 나오냐 과연 돼지 위쪽에 고대 알이 보이세요? 이 알도 깰 수 있죠 뭐야 이거 누르면은 바로 깨죠? 뭐 나오냐 쌍두 드래곤 좋은 거 하나 나왔네 진화 누르면은 모습 바뀌나요? 야 이거지 어? 돼지 성장 버튼 생겼다 이거 누르면은 황금 돼지로 진화했어요 동물이 성장할 때마다 병사의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일부 동물은 특수병사를 잠금 해제합니다 어 방금 돼지 진화시켜가지고 돼지 원주민 얻었어요 대충 레벨업 해주고 야 이 점점 인원수 많아지는 거 봐라 근데 드래곤 하나만 있어도 다 잡을 거 같은데 드래곤 너무 사기다 화석이 잠금 해제 되었으니 확인해 봅시다 또 뭐야 뭐가 자꾸 하나씩 생겨 화석 병사들을 보내 땅을 파 화석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이거 눌러서 병사들을 파견을 시키는 건가 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나? 시작 오 즉시 완료를 사용해 봅시다 즉시 완료 이렇게 하면은 뼈가 뭐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수집 보너스로 곰발톱의 체력 플러스 3.5% 그냥 계속해서 해줘야 되나 보네 그래야지 병사들이 세지나봐요 뭔가 할게 되게 많다 게임이 어? 배속 버튼도 있는데? 잠금 해제하려면 VIP 기능이 뭐야 VIP 있어 이 게임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못 참지 아 뭐야 현질하려면은 20스테이지까지는 가야되나봐요 자 그럼 빠르게 넘깁시다 오케이 20스테이지 클리어 해구 어 뭐야 번개기린? 액수와 관계없이 구매시 번개기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현질하면은 주는 그런건가 보다 야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일단 현질 좀 해야겠어 이 게임 광고 제거도 있어? 와 근데 이거 아니 이런게 어딨냐 30일에 2만원 7일에 6천9백원 1일에 2천7백원 에라 난 1일치로 해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VIP 1 잠깐만 그러면은 번개기린 얻었나? 어 수령하기 야 이거 사기다 얘를 진화시키려면은 이 뽑기해야 되나? 어 뭐야 번개기린 10조각? 2만원이라고? 얘네들 상술 오지네 번개기린 얻으니까 또 현질하래 야 내가 이런걸 살거 같아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VIP 레벨업 번개기린 바로 진화 야 뿔 달렸어요 어 사기 레벨업 해주고 기린 능력 좀 한번 볼까? 전설이 두개나 있습니다 자 과연 기린이 아 애들이 지금 너무 쎄가지고 뭐 능력이고 뭐고 보지를 못해 어 야 근데 기린 데미지 미쳤다 야 아니 다른 애들은 막 40몇 뭐 많아봐야 300몇 데미지 이렇게 뜨는데 기린 혼자 데미지 1700뜨고 그러네 자 아무튼 VIP 찍어서 배속 버튼이 생겼어요 근데 두배가 아니고 왜 1.5배냐? 더 늘릴 수는 없나? VIP 혜택 좀 봐야겠다 와 VIP 진짜 많다 뭐 어디까지 있냐 15까지 있는데 전투 속도가 1.5배 다 똑같네요 더 있으면은 더 현질하려고 했더니 안해도 되겠고만 자 계속해보자고 어? 32스테이지 때 보스 있는데? 와 뭐야 요번 상대방은 기린이 있어 하지만 내 기린이 더 세 난 진화한 기린이야 똑같은 기린이 아니라고 자 드디어 32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뭐야 이게 보스야? 왕두마뱀이네? 꼬리랑 머리랑 따로 때려줘야 되나봐 근데 별거 없고요 역시 기린 바로다가 사망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보스 몬스터를 물리쳤으니 다음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오 1스테이지 클리어 새로운 지역 정글 오 해당 지역에 새로운 몬스터 새로운 병사 와 이제 족장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게 많아 3개 저희를 원더랜드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아 금방 깰 것 같은데? 이게 다야? 야 이거 현질에서 자동사냥 기능도 있네 그리고 자동사냥은 오히려 스피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아 이거 현질 마려운데 전부 다 그냥 전설 동물로 맞추면 안되나? 완전 사기캐 될 것 같은데? 이거 안되겠어 현질 좀 해봐야겠구만 뭐 솔직히 굳이 안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설 등급의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올 전설 가능하겠다 바로 상점 들어갑니다 뭘 사야되냐? 와 뭔 13만원짜리가 있냐? 자 그럼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이제 뭘 샀냐면은 13만원짜리 보석 하나랑 13만원짜리 월간선물팩 다 샀습니다 뭐 룰렛 돌리는 것도 있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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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림 반사망 조각 하나 얻었어요 자 그리고 현질을 해가지고 VIP 등급이 지금 9까지 찍어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일단 보상 싹 다 받아버리고 자 그럼 뽑기로 한번 해봅시다 뽑기 종류가 갑자기 두 가지가 생겼냐? 뭐야 고릴라 확률 상승? 아 고릴라가 전설이구나 뽑을 거면은 요걸로 뽑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빠르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뽑기 속도 빠르네 느릴 것 같이 생겨가지고 뭐지? 의외로 전설이 잘 안 나오는데요? 조각만 나오고 엥? 뭐야 벌써 다 썼다고? 별로 못 뽑았는데 야 이거 올 전설 못했어? 엥? 뭐야 이건 또? 진화 시키라고?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훅으로 보인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야 전설이 딱 하나 떴는데요? 고릴라 진화 어 근데 조각이 많다 진화 또 할 수 있어? 이성 찍었고요 기린도 진화가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뭔가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아 이것들 아까워서 어떡하냐? 뽑기 좀만 더 하면은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각들이 에이 아니야 그냥 하지 말자 일단 애들 별만 이렇게 대충 달아줄게요 오케이 전부 다 레벨 찍어줬구 야 이거 레벨업 많이 했다 전투 들어가서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싸우는 거야? 야 이거 대박인데? 어 아닌데? 아 몇 개 빠져있네 일단 고릴라는 무조건 넣어야 돼 그리고 약해 보이는 애들은 그냥 다 빼버리고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대 개수는 5마리까지밖에 못 넣네 여기 적혀있었구나 어 현실 더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오 얘들이 야 순삭이다 순삭 물량 5집니다 지금 자 그럼 자동 돌려서 스테이지 계속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보스한테는 딜이 막 그렇게 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고릴라가 있어도 안 되는 건가? 어 뭐야 카카의 훈련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 같으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뭐야 카카의 훈련? 이곳에서는 병사 스톤과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새를 사냥하는 건가 봐요 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과연 어 뭐야 피가 안 달아 아 이거 데미지 넣는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아 피가 아주 살짝 달긴 하네 이걸 어떻게 잡아 잡으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죠? 자 다 죽었고요 총 피해 62.8K 스톤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동물들이 9마리가 꽉 찼거든요 이거 환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아 맞다 9마리 다 성장해야 되지 어 이건 또 뭐야 다른 부족에 도전할 능력을 갖춘 것 같군 아레나? PVP 있어 이 게임? 와 PVP 있네 아무나 도전 한번 해볼까? 야 전투력 차이 봐라 압도적인 승리 보여줄게 야 다 죽여 얘들아 다 흡새버려라 기린 고릴라 쌍두용우 다 있어 오케이 바르다가 승리 랭킹 1등 못 보나? 전투력 얼마나 되려나? 모든 동물들 진화 다 시켰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화 티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르다가 희생 이렇게 하면 와 내 동물들 다 없어진 거야 지금? 알도 대충 이렇게 등록시키고요 현지를 했기 때문에 광고 티켓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알은 안 되네 이거 동물들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오 요것들을 또 다 진화시키면은 동물들 수익도 와 이렇게 올라가고 얼마나 주려나? 야 이거 진짜 많이 주네 어? 이 게임 채팅창도 있었어? 왜 다 영어를 쓰고 앉아있어? 안녕하세요 케케케? 하겐 한국어를 샤랭 잠깐만 얘네들 다시 한번 요렇게 진화시킨 다음에 아 그리고 뭐 굳이 티켓이 없어도 껍질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요런 식으로 진화가 가능하다 오케이 모든 동물 다 진화시켰고 바로다가 또 희생 그러면은 수익도 늘어났죠? 근데 동물 한 마리밖에 없죠? 망했죠? 동물 모으러 갑니다 하하 이건 또 뭐야 부족? 설마 길드? 야 이 게임 길드도 있어? 바로 만들어야지 길드 마크 또 요렇게 꾸밀 수 있고 아 오케이 좋았다 한국 길드 부족 이름 썩소단 부족 언어도 있네? 뭐야 난 한국어로 해야겠어 확인하면은 껍질 500개 들어가요 썩소단 완성 자 현재 80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네 왜냐면은 이거 봐봐 동료들 레벨 20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화하는데 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훈련하면은 줬었죠? 그래서 돌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들 레벨업 하는데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다시 훈련 돌려봐야겠다 아까보다 데미지 더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아까 62.8K 넣었었네요 지금 업그레이드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시작부터 신기록 돌파하고 시작해야지 그리고 아까 체력이 잘 안 달았었는데 이제 다는 게 잘 보일 정도로 데미지가 세졌어요 오케이 동료들 다 없어졌고 347K 넣었습니다 뭐야 돌을 이거밖에 안 줘? 뭐야 이게? 자 현재 135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잡거든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은 두 번째 월드는 다 깰 것 같아요 여기가 200스테이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방치원신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 요 게임 괜찮네요 이 게임 다운로드 수가 50만 회나 됐었거든요 인기가 많은 거는 알겠는데 VIP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거는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게임 두 배속까지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일 별로였던 건 뭐였냐 광고 제거를 무제한이 아닌 1일 7일 30일 요렇게 나눠서 판다 라는 거죠 그래도 게임은 재밌었습니다 방치원신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